다음 요청이 뭐가 있었냐면요. 부산에서 1억 5천 이하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미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미션을 저희가 이 자료는 네이버 전국 아파트 매물 자료에서 월 1, 2회씩 멤버십 분들에게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자 이거 문의가 워낙 많아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부크티비 부크티비 유튜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 공식 채널 부크티비 들어와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커뮤니티에 들어오면 저희 스태프분이나 저도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회원 전용해서 매번 매물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회원 전용해서 매번 매물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링크 통해서 다운을 받으시고 비밀번호를 풀어서 이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이걸 다운받으면 이제 이렇게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럼 1차 수정해서 나오고 2차 수정해서 나옵니다. 2차 수정에서는 저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게 이제 전국인데 자 여기서 부산을 찍고요. 부산 전체를 보는 거죠. 자 부산을 찍고 그 다음에 1억 5천 갭 차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1억 5천 숫자 필터 범위를 이제 1 이상 1원 이상 1억 5천 이하 뭐 한 살짝 1억 6, 7천 또 괜찮을 것 같아요. 1억 한 8천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매매 물건을 중위 가격을 하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좀 깎는다든지 전세 가격을 조금 더 올려받을 수 있다면 현재 네이버 매물상은 1억 8천, 9천 개비이지만 1억 5천 이하로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 필요한 돈을 필터를 걸고요. 그 다음에 나는 30평 아파트를 보고 싶다. 30평 대 필터. 이렇게 하면 이제 쭉 필터가 걸려서 부산에 있는 전체 아파트 중에서 1억 대 1억 5천 전후에 갭 차이가 나는 거를 쫙 나오죠. 그걸 가지고 이제 주로 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제일 좋은 아파트들 순으로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쫙 보는 거고 이 자료까지는 멤버십 분에게 만 2천원짜리 멤버십 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이거를 가지고 필터를 걸어서 각각 살아있는 매물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거나 내 집 마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1억 8천까지 해서 쭉 이렇게 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냐면 한 20개, 10개 볼까요? 하나,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한 11개, 11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좋기 때문에 11개 정도를 보고요. 이거를 저는 이제 저만의 가치분석 툴이 있습니다. 가치분석 툴을 가지고 이거를 보통 지웠을 때 보통 이렇게 지우죠. 지우고 그 다음에 요거도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붙여넣기. 어 다시 자 요거 11개를 뽑고 그 다음에 저만의 가치분석 툴을 가지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이름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아파트 이름까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여기 아파트들이 나오는데 보기 좋게 서식 복사를 해서 쭉 이렇게 그 다음에 11개 아파트에서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그럼 11개가 쫙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자 요거는 이제 매매가, 전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매매가, 전세가를 볼 때 호객 노노 시세를 보게 되면 조금 느리거든요. 느리거든요. 첫 번째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럼 첫 번째 아파트가 계급력 금강 펜테리움 더 스퀘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보겠다. 그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요렇게 복사 붙여넣기 엔터. 그러면 나오죠. 이래 보는데 호객 노노상 시세는 5억 6천 전세를 보면 3억 6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결국 이게 마음에 든다?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내가 살려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 매물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서른평대를 보겠다. 그러면 서른다섯평 A, B 타입, C 타입, D 타입, E 타입까지 했다. 그러면 보고 동일 매물 묻고 낮은 가격 순으로 해서 매매를 우선 먼저 볼 거 아닙니까? 매매를 보니까 5억 5억 5천 5억 6천까지가 저층이구나. 그러면 나는 약간 중층을 보고 싶다 하면 고층이 5억 7천에 있습니다. 고층이 5억 7천에 있는데 호객 노노상에서는 시세가 평균을 낸 거다 보니까 시세의 폭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매물을 가지고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의 매물 중에서 비싼 거는 또 뭐가 있습니까? 비싼 거는 너무 비싸게 내놓는단 말이죠. 비싼 거 하나가 미친듯이 비싸게 실수로 내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균값을 강제로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위 가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이 원본 데이터 자료에는 아파트 가격이 다 있습니다. 매매 최고가, 매매 평균가, 매매 최저가, 그 다음에 중간값, 매물수, 그 다음에 매매 최고, 전세 최고, 전세 평균, 전세 최저, 전세 중간값, 매물수 다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이제 중위 가격, 보기 좋게 중위 가격을 만든 겁니다. 중위 가격이기 때문에 1억 5천 정도가 필요하지만 1억 8천까지 잡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매물 가격을 여기에 입력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매물 가격을. 그래서 매물 가격을 이렇게 이제 디자인 시티까지 이렇게 보는 거죠. 디자인 시티까지 보고. 그래서 매물 가격을, 매매가를 복사. 그 다음에 전세 가격도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 붙여넣기. 붙여넣고 보기 예쁘게 서식 복사. 이렇게 색깔 동일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뭘 봐야 되냐면 얼마나 저평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얼마나 저평가 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부동산은 유동성의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소득 대비 집값을 보는데 일단 저는 해운대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해서 이 공식이 나왔는지를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셔가지고 저만의 아파트 투자 툴 50% 할인 중이니까 빨리 보세요. 이거 좀 있으면 이제 할인이 끝날 겁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강의를 보시면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소득 대비 집값 해서 얼마나 저평가 되어 있느냐 고평가 되어 있느냐를 보고요. 그 다음에 고점 대비 하락률이 얼마큼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득 대비 집값, 그 다음에 고점 대비 하락, 그 다음에 비슷한 아파트 비교법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세가 대비 매매가 이렇게 4가지를 통해서 얼마나 저평가 되어 있는지를 찾는데 이 11개를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시간이 굉장히 귀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빨리 해야 되니까 이걸 툴을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공식은 이렇게 한다. 이걸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저는 옛날에 해운대자이를 좀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자 리치고에 들어와가지고요. 자 리치고에 들어와서 단지 비교가 있죠. 여기서 부산의 대표 아파트 사직동 롯데캐슬 검색을 합니다. 검색. 그러면 사직 롯데캐슬 33평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운대자이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자이 1차 검색을 합니다. 자 보세요. 과거에 순위분석에 들어와서 부산, 그 다음에 국평을 찍고요. 국평. 그 다음에 제일 가격이 높았을 때가 21년도죠. 그래서 21년 1월부터 한 22년 한 12월까지 혹은 20년도로 해도 됩니다. 그럼 국평 대장급 아파트들이 나온다는 거죠. 쭉쭉 내려보면 21년 8월 달에 사직동의 롯데캐슬이 12억 4천까지 갔었고요. 그 다음 26위에 해운대자이가 12억 3천까지 갔습니다. 21년 9월 달에 거래됐고 21년 8월 달에 거래됐습니다. 33평 똑같이. 그러면 이 두 개가 거의 동급의 아파트입니다. 거의 동급의 아파트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니까 전체를 봤을 때는 이 빨간색이 뭐냐면 빨간색이 오른쪽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해운대자이예요. 빨간색 오른쪽 시세, 해운대자이. 파란색이 뭐냐면 사직 롯데캐슬 왼쪽이니까 사직 롯데캐슬입니다. 이걸 가지고 보니까 사직 롯데와 해운대자이가 해운대자이가 원래 높았다가 그 다음 이제 사직 롯데가 거의 따라왔다가 그 다음에 최고가 한 개는 사직 롯데가 조금 더 높았지만 여기 리치구에서 알려주는 시세는 평균 시세를 내거든요. 왜냐하면 한 건이 거래가 높다고 해서 시세를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를 봤을 때는 해운대자이가 더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운대자이가 더 높죠. 그리고 상승장 끝 무렵에는 해운대자이가 더 갔고 사직 롯데가 좀 덜 갔단 말이죠. 그러다가 하락장이 왔죠.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동산은 사치성 시각이 있고 실거주성 시각이 있습니다. 쓰임새가. 그래서 실거주성 쓰임새가 강한 학군지의 사직 롯데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그 다음 반등을 하니까 왼쪽에 있는 사직 롯데 이 파란선이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반면 약간은 이제 투자성이 있는 해운대자이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오히려 해운대 쪽의 학군지는 센턴파크죠. 그래서 해운대자이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근 이제 3년인데 최근 3년을 보시면 이 타이밍 있죠. 이 타이밍. 23년 3월부터 약간 해운대자이가 반등하기 전 이 사이 이 사이에 이기부터 이 사이를 보시면 사직 롯데는 먼저 반등을 한 반면 해운대자이는 반등했다가 꼬굴아졌죠. 그래서 이 사이는 해운대자이를 사기 좋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감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몇 달 전까지 감으로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해운대자이가 저평가구나 하고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단기간에 움직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1, 2년 상간 내에 시장에 반응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 상급지 아파트는 더 빨리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러더라고요. 대장님이 계속 해운대자이를 말씀하시는데 해운대자이 아파트를 많이 들고 계신가요? 이래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해운대자이 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말씀드렸던 거고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냥 분석을 해서 알려드린 것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드렸던 거다. 그래서 여기 차트에 보면 매번 모든 아파트를 동일군 가격을 찾아서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래서 부산의 대표 아파트를 찍고요. 대표 아파트 대비 현재 아파트는 최고가는 몇 프로가 있는데 현재는 몇 프로다. 이거를 한 방에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고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찾는 거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트럼프 월드를 트럼프 월드 센텀을 봐야 되겠죠. 이제 지금 매물 가격을 기준으로 얼마에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34평 AB타입 정도 찍어보고요. 그다음에 매매 가격 매매 가격을 보면 13억 5천부터 해서 17억 3천까지 있습니다. 중간 정도가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근데 고층 고층 싸게 나온 게 14억 2천 14억 2천 15억 이 사이를 시세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4억 5천 정도 찍으면 될 것 같다. 14억 5천 정도 찍고요. 전세는 얼마인지 봅시다. 전세는 전세가 네이버 매물상 전세는 5억 5천부터 6억까지 있습니다. 근데 4개밖에 많이 없어요. 그러면 5억 5천에서 6억이니까 중간 한 5억 8천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5억 8천 정도 매물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제 1등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아 놓고 국평 실제 1등은 마린자이가 1등을 했지만 표본이 너무 작아서 그다음 트럼프 월드 센텀을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급력 금강 펜테리움 더스케어를 봐야 되죠. 금강 펜테리움 더스케어의 최고가를 봅니다. 최고가를 금강 펜테리움 더스케어 찍고 이제 최고가 거래현황 더보기 최고가 그러면 가격 순위 7억 8천 5백까지 갔었죠. 그러면 7억 8천 5백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7억 8천 5백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계급력 금강 펜테리움 더스케어는 7억 8천 5백이 최고가 였고 이거를 역산출에서 적정 가격을 뽑아보면 5억 1천 4백이 나온다. 계급력 금강 펜테리움 더스케어는 만약에 5억 대까지 나오면 좀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경제 위기급이 조금 와서 빠진다면 한 4억 6천 대까지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알고 얘를 쳐다보면 이거를 알고 얘를 보면 시세를 보겠습니다. 시세를 보면 거의 5억 대까지 빠졌죠. 거의 5억 대까지 빠지고 귀신같이 반등을 하고 있죠. 약간 일부 반등에서 횡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같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경제 위기가 오면 더 빠질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게 거의 바닥가격에 가깝다. 그래서 귀신같이 들어맞죠. 그리고 지금 6억 그러면 전 고점 대비 하락률 그러니까 7억 8천 5백 대비 지금 6억 은 1억 8천 5백 이 빠진 거고 24% 하락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월드 센텀 대비 계급력 금강 펜테리움 더 스케어는 원래 45%까지 갔었는데 지금 41%까지 갔기 때문에 트럼프 월드 센텀 대비 3% 정도 덜 왔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46% 정도 나왔다. 그럼 대장 아파트도 못 가고 있는데 얘가 더 갔네. 그럼 얘는 패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적정하게 덜 왔으니까 장바구니 담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매매가가 얼마냐면 6억 전세가가 4억 5천 전세가율이 7억 아 75% 입니다. 이제 투자 갭 차이가 1억 5천 나고 정고점까지 회복한다 했을 때는 1억 8천 정도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123.3%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툴을 다 구하면 전체 수익률이 나오겠죠. 전체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중에 이제 나는 갭 투자 시 수익률이 좋은 거 내 집 마련이라면 대출을 끼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주택자는 60% 대출이 나올 거고 무주택자는 70% 대출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저는 또 어떻게 했냐면 전월세 전환율 대입하고 그 다음에 시중금리 대입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서 수익률을 더하고 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대출 꼈을 때 수익률이 좋은 게 내 집 마련하기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갭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좋은 거 이렇게 분리해서 두 중에 내한테 필요한 거를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명지 국제신도시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